dimension specific 야 뭐야 나 여자 야 광수한테 돌이라고 하는 건 좀 야 야 그냥 왜 그렇게 왜 돌이라고 하는 게 뭐해 정리하게 나 아무 있지 않은데 왜 그러나 이거 함부로 광수 저 아냐 아니야 아니 나 돈이 다가왔는데 너 많이 조심해 내가 다 정리했어 아니 연예인이라고 그렇게 남의 집 가갖고 아니 진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몰랐어 이거 연예인들 진짜 다시 한번 철저하게 뭘 다 그렇게 까세요 뭘 소개를 했다고 인기적 아니 뒤에 게스트분들이 진짜 자 조용조용하자 이거를 내가 소개를 해야 지금 자 조용조용하자 이거를 내가 소개를 해야 지금 자연스럽게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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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가형이 안 올라오면 타임이 안 들었어 아니 가만있어 야 강씨 너 가만있어 칼씨 지령이야 근데 여기까지 오기 쉽지 않아요 맞아 이 시간 화이팅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그만하면 조용히 하래 니가 지금 말이 많긴 했어 아니 화이팅 하라고 했는데 조용히 해 광수야 아 여기서 신문에 나온 문제에요 네 이거 형 쿨라 겉박 속박 겉도 바보 속도 바보 아니 그게 없는데 형 겉도 바보 속도 바보 아니 겉도 바보 속도 바보 네가 얘기했잖아 겉바 속박 겉도 바보 속도 바보 겉도 바보 속도 바보 이거 집에 좀 가져가도 돼 뭐꼬 얘기해 아니 속초 너는 이 과자에 대해서 언급 안하는게 이게 뚝해져 너는 이 과자에 대해서 언급 안하는데 이게 뚝해져 새해저냐 새해저냐 같이 나와요 어떻게 알아 엠이 피하잖아 아니 뭐 어디서 나와 같이 찍어놓는 줄 알잖아 지금 안해도 정말 똑같이 자 자 SNS 얘기를 야 진짜 이거 진짜 중요한데 자 자 지금 SNS 얘기할게 아닌거 같고 SNS 사실은 맞는 분들이 야 지효 옆에 귀신 있다 귀신 야 지효 옆에 귀신 있다 귀신 아 나한테 무슨 소리야 저거 사여 있어 무서워 어 이거 레그사 아니지 않아요? 이거 레그사 아니지 않아요? 지퍼가 아니에요 지퍼가 아니에요 자 이광수 키가 덮을 수 있음에도 노력을 아니쥬 전문탕 왜 자꾸 이걸 우려먹고 넌 왜 노력을 안해 농구 좀 하고 우려먹고 야 조용히 안하냐 아 이거 안돼 최악이네 와 이게 뒤쪽에 하는게 유리하네 아니야 아니야 주님 왜그래 아니 왜 아니 이게 왜 이게 왜 유리하다는거야 왜 유리해 왜 얼마나 세게 하는지 이거 김병지 선수 이후에 김병지 선수 꽁지머리 나도 보자 무슨 옷을 입어서 뭘로 끝났네 빨리 줘요 형 빨리 줘요 형 걸어 그렇지 아 아 이거 뭐해 아 좋은데 왜그래 그렇지 올라가 아 아 그렇지 걸어 걸어 아니 근데 이거 레깅스 어디서 하신거에요 아 레깅스는 형 말해줘 아 근데 이거 레깅스 어디서 하신거에요 아 레깅스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근데 저도 레깅스를 좋아해가지고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